슈퍼주니어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입니다 우리 슈퍼주니어 저희 슈퍼주니어가 아시아투어로 한국을 기점으로 태국, 중국, 중국상해에서 공연을 보여드렸는데 여러분께 좋은 소식 한가지 더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바로 1월 17일 18일날 중국의 남경에서 네 번째 슈퍼쇼가 열립니다 근데 이 남경에서 또 굉장한 특별 무대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 희철씨의 개인 특별 퍼포먼스와 그리고 또 태국이나 중국 저희가 상해에서 보여드렸던 무대는 어떤 여건상 한국과 좀 다른 무대를 보여드렸는데 한국과 똑같은 저희가 2층도 가고 3층도 가고 여러분들과 좀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빨리 예매하셔서 저희들의 멋진 모습 좀 더 만나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은 1월 17일, 18일날 남경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슈퍼쇼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우린 슈퍼쇼! 와요! 안녕! 고맙습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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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!